건강 문제로 지난 10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바로 기분 전환 겸 일하면서도 종종 연차를 내고 홀로 바람쐐러 다녀오던 부산을 11월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바다만을 생각하면서 가던 여행이었던지라 식도락 차원에서 소홀히 했던 면이 있어 부산 대현역에 있는 50년 전통의 대현 쌍둥이 돼지국밥에 방문해서 식도락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2호점까지 직영점으로 확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본래 국밥집이 지니고 있는 정치를 느끼기 위해 본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유명 맛집인데 저는 오후 2-3시경에 방문해서 한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보기 힘든 푸짐함을 겸비함은 물론 퀄리티적으로도 상급에 들만한 맛을 자랑해서 상당히 놀라면서도 만족스러웠던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에도 직영점을 내달라고 빌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의 떼법으로 들면 되는 땡깡으로 밖에 제 자신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에 또 방문하기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정치와 맛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와 제 계정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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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